시작! 트, 트롤? 트롤! 들어와 보여줘 뭣들 하냐? 야야야야야야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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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다시 온다, 눈 다시 온다 이거 리디아야? 동료는 몸을 대고 좀비들이 활을 쏘는 기이한 현상이 있는데 야야 왜 썼잖아 안 보여, 야 하나도 안 보여, 하나도 어, 야, 어, 깎는데 그래도, 제법? 화산을 세 명이서 쏘니깐 맞는 속도가 쏴! 됐어, 가자 바로 따라 붙어 죽지 말고, 야 아, 다 온다, 다 온다, 다 온다 비켜! 이것들이 내 길을 막아, 감히 뒤져 빨리 오시오 빨리 오시오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어 이거, 둘밖에 없어 셋이구나 좋아 내가 그냥 때려야겠다 이씨 꼭 이렇게 파티가 많아지면은 한명은 꼭 놀아요 보이죠? 이거 쏘는척하는거 닿을거리가 아닌데 전혀 건방기 해치워 가자 횃불 들어주는건 진짜 좋다 어두운데 장비가 좋아요 녹화를 지금 하고있죠? 악 불안해져 아 잘 쫓아온다 야 훌륭하다 훌륭하다 파슈낙스 쏴 아 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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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고 가 그래 3번으로 해서 힐 해주고 도착했죠? 크으 세계의 목 건방진가 내가 누군지 이미 알고 있을텐데 드래곤 척살포에 대해 알고싶어 드래곤 척살포에 대해 알고싶어 어휴 부담되니까 들이밀지마 드래곤 척살포에 대해 알고싶어 잠깐 비켜봐 잠깐 나와봐 나와봐 지금 보스잖아 니가 있어가지고 어어 그래 야 나 영혼 없어 어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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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바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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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 그리고 척살포에 대해 아는지 모른지 빨리 말하시오 난 이 세상이 좋아 헉소리하지 말고 내 물음에 대답이나 하시오 헉 헉헉 엘더 스크롤을 가지고 오라 엘더 스크롤은 나중에 뭐고 나중에 나중에 가자 솔직히 이건 위치 알아내기 어디는지 아는 데 그냥 가서 가져오면 안될까 태고의 도루마리를 어디 있는지 아시오 결국 넌 모른다는거 아냐 아니 얘가 알고 있으면은 처음부터 얘한테 물어봤으면 되는거 아냐 너한테 안 물어봐 짜증나 아냐아냐 에스 에스몬 더 짜증나 맘에 안들어 이 현재들 여기 여기 오우 그는 찾는 방법을 알려주었소 인터월드 대학의 마법사에게 물어보시오 알았다 물어보고 나발이고 마법캐스트 먼저 깨죠 마법사한테 마법캐스트를 깨야지 가자 가자 미라비 러베인에게 보고와라 당신을 만나라고 들었어 아 아 아 둘러봐야돼 꼭? 아니 나 안 둘러봐도 되는데 그냥 이씨 깨 꺼져 너랑 안놀아 그래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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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학생 수랑 좀비 수랑 같아 내 앞에서 떠들지 마시오 나는 수업을 들으러 온게 아니오 닥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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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실용적인게 좋아 얘도 좀비 때문에 스킬을 안 쓰는 관계로 뒤로 빼가지고 좀비들을 옮길게요 이리와 어 그래 거기 서있어 전혀 모른다 저기 서서 주문을 막는 것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지 나법에 들어가서 회복에 들어가서 미약한 보호막 크 이걸로 비겨 보호막을 시전하고 그대로 유지하게 네 야 가라 됐 헛! 서르탈 거기서 만나겠다 나 이제 변화무업도 쓸거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으러 왔어 죄송합니다 뭘 팔고 있지? 돈이 되냐? 뭘 팔고 있다 내가 매지카이터 줄게 이거랑 이거 줄게 이것도 주고 앞 돌프 뒤로 가서 석재피부 석재피부 사고 이거에서 탁월한 파괴 마법 말고 아 이거 너무 좋다 팔게 너무 많다 이거랑 이거 하나 더 팔아 그냥 팔아 됐스 훈련받고 싶어 아니아니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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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미묘하다 어이 멀리까지 가시네 갑시다 어디서 만나자고? 여기서? 하아 만나도 꼭 저런데서 만나요 생각을 모르겠어 그냥 가까이 그냥 멀리서 봐도 빛나가지고 보이는 그런 동네 없나? 대머리 빛나는 대머리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어오우 천천히 걸어가죠 아 잠깐만 야 천천히 간다고 말했잖아 야 아잇 아아 ㅋㅋㅋㅋㅋㅋㅋ 으으혀 으흐 MARY MARY 어야앙 돌아버리겠다 이씨 어 자자자자자 잠깐을 자그라던 아 잇 어엇 자자자자자자 아야 어우요요요요요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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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생명 모른 것 봐 생명력 앗 또 관절염이야? 좀 과하지 않니?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 아 하나 올랐지 지속 시간 마흡사의 방어고 이거 되게 좋은데 이거 되게 좋아요 이게 300까지 올라가는데 바닐라 중과 풀셋으로 해도 30개 안쓰면 이거랑 비슷하게 올라갑니다 진짜 좋아요 암기 마법 다음 시전하는 3개의 마흡은 매지컬을 절반 소모하여 쉽게 시전할 수 있다 시전할 때마다 슬롯이 하나씩 소모되고 소모된 슬롯은 비전투 중 주문 시전이 없을 때 10초가 지낼 때마다 하나씩 드드드드 한 손으로 주문을 사용할 때마다 물리공격력이 20% 상승한다 아 이거 좋다 이거 내 취향이다 한 손으로 주문을 사용할 때마다 10피트 방향 안에 있는 적들의 방어력이 2초동안 150 근데 내가 쓸만한 그런 그 정도의 건 아니다 거시기는 아니다 지구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적들에게 받는 피해가 20% 감소한다 다 찍었던 건데도 꼭 이뤄보게 25% 증가 이거 20% 이것도 하고 이러면 좀 버틸만 하겠지 피부도 있고 야 내가 몸 내볼게 잠깐만 야 나 쳐봐 나 쳐봐 아 야 쎄다 나를 쳐보라고 미디어 밝히는 거 보소 곰새끼가 잊을라고 됐스 가자 제가 이제 얼음 폭풍을 솔직히 쓰고 싶지가 않네요 너무 팀킬이 생겨가지고 보스겠어요 그니까 제가 보면은 물품에 방패가 있어요 방패를 등록을 해주고 방패를 얼음 폭풍 있는 자리에 이렇게 2번에 놓고 3번 치유 4번 촛불 5 노예 노예를 6번으로 바꿔 6번으로 바꾸고 5번에다 피부 5번을 쓰고 안녕 내가 가진 거 다 내놓을 생각 없니? 어떻게 생각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깜짝이 정비병인데 깜짝이 정비병인데 아이고 에이 야 간지러워 들어와 쳐봐 쳐봐 포기하는 것 봐 참고로 제가 소환한 좀비들이지만 너무 많이 때리면 저를 공격합니다 이해가 안되네요 진짜 어디서 기어넘은 발상이지 내가 소생시킨 시첸데 공격하면 날 때려 이해가 안되겠지 잡아 잘했스 훌륭했스 왜 이렇게 좋은게 자꾸 뜨지? 마력 충전 어딨어 가져가 마법을 다양하게 쓸 수 있겠는데 변화 마법도 쓰고 이렇게 해서 음 여기다 이것도 쓰고 아 야 트롤! 들어와 들어와 네 상대해주마 들어와 들어와 오해 한심한 작자야 싸워라 싸워라 아 왜 이렇게 센거냐 너 추라라 오야야야야 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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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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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어 와서 싸워 거기 놀지 말고 좀비들아 이해가 안 되네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진짜 그만 때려 리디아 아파해 크 리디아 세다 나중에 레벨업 한다면 죽여가지고 데리고 다녀야지 흠 가자 그리아 그리아 야 27이나 되네 레벨이 20인줄 알았는데 얼음막용 크으 무섭지 이리와 이리와 저 어디 가냐 이리로 내려가서 들어와 오야 자자자 아 뭐 이길 수 있는 게 없어 돌아버리겠네 이씨 가자 일단 여기를 찍고 아니 어디길래 바위로 막혀있는거야 아씨 다섯시야 또 대기하기도 너무 길어 타이밍 봐 진짜 아우 아 거기다 여기 시야박찰구덩이 슬얼 진정해 난 니 적이 아니야 그냥 알잖아 거기서 얌전히 있어 난 갈거야 오지마 경고했어 오오 오오오 어허 여기서 여기서 천상 조화를 쓰고 오오오 슬얼 fallen